아 이건 구리가 아니고 수액이란다 좋아하세요 이거? 끔찍하네 이해가 안되는구나 이해 좀 해주시지 어 안에 사람 많다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거란다 네 캐롤라인 숲에서 야생 겨자물을 봤어 그래서 다들 여기서 모여서 뭐하시는 거죠? 마피아 게임이라도 하시나? 다들 모이네 오늘 뭔 날인가봐 부녀회 열린 날인가? 나도 여기 참석해야겠다 자 다들 모이셨나요? 더 안오나? 더 여자들밖에 없네 진짜 대체 왜 그러는데 왜 짜증을 내고 그래 갑시다 마을 노예 분배놈 에이 설마 설마 나 일 시키는거 아니지? 자 일단 팔거 다 팔고 이거 인벤터리가 너무 꽉차있어서 아 빨리 2천원 모아가지고 인벤터리를 사든가 해야지 이거 너무 쪼금해 누구 코에 붙여 이걸 팔어 팔어 아이고 낚시가 돈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낚시를 좀 하러 갈까요? 여기서 할 수 있죠 오옹 아 뭐 참치 한마리 낚아보요 고래 잡히는거 아니야 이거 고래고기면 아 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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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저 안경은 비싸게 팔 수 있을거에요 해안가 가서 해야겠다 아무래도 저기는 자꾸 쓰레기만 걸리네요 해안가에서 아까 막 정어리 잡히고 뭐 잡히고 하더만 안되겠다 누가 저다 안경을 버린거야 근데 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남편 주지는 상관하지 마렴 그이는 낯선 사람들에게 불친절하단다 그래요 조금 더 친해진다면 상냥해질거야 어 그이는 리크를 정말 좋아한단다 헥 아 그렇군요 리크 그 리크 그 순무같이 생긴 그거잖아 갖다주면 되나보다 할아버지한테 아니면 안줘야지 알아서 사다 먹으세요 어 한 명 남았네 이제 누구 남은거지 안경쟁이 누구냐 대압쪽에 자 낚시 한번 시작해볼까요 대압쪽에 자 낚시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 뭐야 아 누가 신문이었다 버렸어 아 아 아 아 아 아유 아유 잠깐 어 졸다가 어 소리 듣고 눌렀는데 으아 쓰 쓰레기 아유 말고 부두 오케오케오케 자 여기서는 생선이 많이 잡힐거 같습니다 쓰레기는 좀 버리자 신문지도 버리고 여기선 많이 잡히겠지 건져쓰 이거 물고기네 이거 오오오오오 흡 어어 어어 아 어어어어 아어어 어어어 으으읍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컨트롤이 너무 힘든데? 아 으응 내가 볼꺼야 잡혔어 잡힌다 이번엔 안봐줘요 어 이거 너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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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 조금만 더 아아 제발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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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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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놈이다 좋았쓰 더잡아 엥 큰 놈 걸려라 큰 놈 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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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좋지 오케이 쓰레기는 아니니까 봐준다 아 뭐해 자 오늘은 낚시 에아 뭐하니 사운드로 사람을 낚네 해초 흠 셀 셀 입질 오죠 아이씨 그래도 체력을 채워주니까 어.. 좀 쓸모는 있을 것 같네요 어 벌써 7시야 빨리빨리돈 돈 벌어야 돼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원하던 삶이 이런거였습니까 결국에 돈에 쫓기는 이런 젖은 신문지 같은 인생 할아버지 저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던 그 인생이 이겁니까 날 왜 시골로 보내셨어요 어차피 돈에 쫓기는건 도시나 시골이나 마찬가지였네 걸렸다 어어 도망가지마 도망 헤헤헤 아 편하다 가만히있어 어어 움직이지마 어어어 아하하하 어어 으악 그냥 작살로 다 꽂아버리고싶네 와 낚실때는 내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실제 낚시가 더 쉽겠다 그러게 어 아 이제 없는데 스테미너도 왜 해초 먹어야겠다 좀 이따 잡았으아 이글런 찐장 하나 먹어 하나 먹어 꼴깍 됐구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았다 아..머냐 히익! 뉴 레코드 됐다 됐어 이거 팔면 돈 많이 줄거야 무려 10일인데 아 이럴수가 오케이 다음에 팔면 되니까 집가자 퇴근 도시 있을때보다 더 빡센거 같아요 뭐 반멸시 집을가 이거 아 시골 이거 농촌생활 너무 힘들잖아 그냥 조자마트나 다니지 왜 이리 때려치고 일로와가지고 아 상자에 넣어도 팔린다고? 똑같아요 가격? 낚시선에서 더 비싸고 비싸게 팔거나 뭐 그런거 아니죠? 저거 뭐야 배트맨이야 뭐야 저거 자 자고 일어나면은 10,000골드정도 생겨있겠지? 앗 779골드? 와우 많이 벌었다 돈 야 다음 다음날에 그거 살 수 있겠다 인벤토리 뭐죠? 이 아줌마 누구야? 뭔데? 이 고양이 보이니? 네 보입니다 너의 농장 입구 밖에 앉아있는걸 발견했단다 버려진 녀석 같은데 딱 한 것 아 저한테 짬처리 하시는 겁니까? 이 녀석이 여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기 음 혹시 이 고양이 이 농장에 고양이 한마리 필요하지 않니? 어 아니요 필요 없는데요?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이름을 정하세요 고양이 이름을 뭘로 할까요? 고양이 이름 고양이 역시 저는 도구로 하겠습니다 어? 아 아 아 진짜 놀라버렸네 어딨어 고양이 아 있다 나와 인마 집 밖에서 자 여기 우리집이야 당장 나가지 못해? 안돼 침대에 올라가면 안돼 나가 나가 대쉬 말 안되잖아 헤이 어우 좋아한다 이렇게 쓰다듬을 좋아하네 안돼 카페트 위에 똥 싸면 안돼 안돼 물먹어 어이구 죽었다 괜찮아? 뭐지 아 물 줍시다 고양이 고장 났네 와 고양이가 자주 고장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 머리 위에다 뭐 얹어주면은 그대로 고장납니다 아이구 노예생활이네 이거 아 이거 진짜 노예생활이네 이거 밤 거의 막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퇴근해가지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또 극한 직업이잖아 이거 그렇다고 돈도 이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자 오늘 또 무슨 퀘스트가 있나 한번 볼까요? 아이니드어 잉어 그래 아 잉어가 필요해 오케이 오케이 잉어 배달 미션을 받았습니다 잉어 잡을 수 있을까요? 과연 오늘? 야 너 잉어냐? 아니 너랑 수달 떨 시간 없어 자식이 말하는 게 그래서 잉어를 잡으러 갑시다 에잇 아 이번에는 자리를 여기 왠지 여기 잘 잡힐 것 같아요 여기서 잉어 잘 잡힐 것 같아요 잡혀라 아 맞다 산호도 산호도 따로 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아 어차피 여기서 잉어 낚고 가도 늦지 않습니다 잉어 민물고기야? 여기 민물 아니에요? 헛! 잡혀라 참치 어 아 저 저 보물상자도 따고 싶은데 두 가지 땄다 아 제발 아 제발 오케이 아 정어리 이건 뭐야 아 뭐야 이거 자 산호 찾으러 갑시다 잉어 잉어는 광산쪽에서 잡힌다고요? 아 오케이 광산으로 가겠습니다 자 야 산호 어딨냐 산호야 산호 와 여깄다 하나 나왔네 하나 완전 혜자잖아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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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와 너무 행복하다 산호여러분 분발해주세요 자 그럼 전 잉어를 잡으러 한번 광산쪽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잡으면 안됩니까 여기 이런데서 수선화 어 이거 수선화 품질이 꽤 괜찮은데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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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도 된다고? 그래? 여기서 한번 해볼까? 수선화 아 이거 인벤토리하고 꽉 잡으렸네 여기 만나는 사람한테 이거 하나 줘야겠다 안녕 너 이거 좋아하니? 조용히 해 내가 주는 거나 받아 고맙습니다 값진 선물이네요 알면 됐어 저 짱쿨하지 않습니까? 너 누구야? 마루 오케이 마루 수선화 필요해 고마워 어우 쿨하네 여친이냐구요? 아니요 야 문 열어 야 자식이 손님이 왔는데 거들떠도 안보네 어? 여기서 이 거지 녀석 옆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호 호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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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어 따 이 녀석 잉어야 분명합니다 어? 페이크 보소? 어어어 잡았다 뭐지? 피라미 피라미요? 피라미가 이렇게 큰가? 혹시 콜라 드실 줄 아세요? 왜 나한테 이런걸 주는건가? 내가 천막에 산다고 해서 쓰레기라면 쓰레기라면 아니 콜라가 왜 쓰레기야? 콜라가 왜 쓰레기야? 나 콜라 좋아하는데 아 나 이런 분들이면 콜라 좀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참 참 너무하시네 너한테도 안줘 줄것도 안줄거야 인마 콜라가 쓰레기라니 와 잉어 이십 뭐야 이거 야 이거 좀 좋아하겠는데 우리 블리니 아주머니께서 많이 좋아하시겠는걸? 갑시다 갑시다 근데 블리니 아주머니 또 부담스러워하는거 아니야? 아 이렇게 큰거는 필요없는데 하면서 야 이십 칠이면 이거는 이거는 와 찌개 한 여섯 여섯번 해먹을 수 있어 이정도면 가자 우리 아주머니 어디계시나 우리 블리니 아주머니 어디계시지? 자 집이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네로 가면 되나? 여기다 여기 바로 옆이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인상좀 피세요 아 우리 할머니 어디계시지? 할머니 어디 나가셨나요? 뭐 더 크게 말해라 할머니 어디계시냐구요? 할머니 어디계시냐구요? 아.. 아 어딨어? 아 어디있어? 어디 돌아다니시는거야 지금? 설마 술집? 아냐아냐 뭐해 혹시 할머니 보셨나요? 여기 나누셨겠지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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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제가 잉어를 잡아왔습니다 이거지? 헛! 오우! 이 룩스 퍼펙트 오케이 좋았어 퍼펙트이라고 칭찬까지 받고요 자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얼마야 90골드 오케이 감사 잊혀진 문명이 옛날에 만든 강력하고 오케이 자 어디 놀러가볼까 에밀리 앤 어? 잠깐만 에밀리랑 이 친구 같이 사는 거였어? 또 어디 돌아다니다 보네 아무도 없어 못 찾은 사람 하나 찾자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계속 돌아다녔으면 한번쯤은 봤을 법도 한데 없어 어디 갔을까 아 생선은 집에 있는 그 거기다 넣으면 되고 내가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좋아하는 건 해변이야 해변 해변 그래 아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네 피라미 줄까? 아니야 피라미 팔아야되 대압쪽에 이것도 팔아야되고 재채기 하실때마다 입을 가리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앳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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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몰라서 어디로 가야될지도 모르겠어 아 뭐야 이거 싱글이라고 뜨는 거 뭐야 아비겔 싱글 아 아 뭐야 이거 알렉스 알렉스를 공략해볼까요 앉으세요 하이 글쎄 preschool 18 상처받았어 내가 저 녀석 집 사가지고 부셔버린다 안녕 뭐라고 벌써 5시 50분이란 말이야 세상에나 뭐야 나도 드려 보내주세요 의사 센세 수요일은 쉽니다 되게 이게 할게 많은 게임이네 진짜 그쵸 이렇게 된거 오늘 하루도 이렇게 보낸거 낚시나 좀 더 즐겨봐야겠다 엄청 좋은 물고기가 잡힐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지금 제 낚싯대에 손맛 왔습니 네 안았구요 다시 너무 늦었어 반응속도가 할아버지네 이거 잡았다 자 오케이 뭐가 나올까 민물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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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좀 하고 돔 얼마일까 아 근데 이렇게 생선을 잡으니까 이렇게 회가 먹고싶냐 또 아 회 먹고싶네 회 안먹은지 꽤 오래된거 같은데 팔아팔어 감자에 물줬죠 아침에 일어나면 감자에 물부터 줍니다 전 그런사람이에요 감자를 그렇게 아끼는 사람입니다 제가 감자에 물줬어요 와 센데? 나 센데? 감자 아직도 다는 컸어요? 감자가 좀 잘 안잘하네요 와 좋았다 아 옆에 심은 씨앗에다가 물 안줬다고 내가 그래요? 그랬나? 추면 되지? 일로와 물먹어라 촥 이거 씨앗 3개 더 있거든 또 좀 해야겠다 옆에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토덕 톡톡 물도 주고 됐다 에너지 좀 남으니까 돌 좀 캐주고 나무 한번 캐주고 네 털 털 오 클럽다 체력 없다 이제 알차게 썼네 10 아니 10이나 남았네 8 6 4 2 됐어 자자 완전 알차지 않습니까 오늘? 알찬 하루 10시 40분에 취침합니다 어 레벨업 했다 피싱 레벨업 했네 아 내 돈 별로 못 벌었다 아 인벤토리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산호가 아 산호가 하나밖에 안 나와가지고 개손해봤어 그래도 그래도 뭐 자 물 먹어라 고양이 없어졌다고? 어디갔지? 진짜 아까 뻗었나? 밥 줘야 됐었나? 고양이 고양이 어디 본사람 아 여깄네 뭐해 집에 들어가있어 왜 나와있어 어? 이거 감자 다 잘한거 아닙니까? 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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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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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팔어 감자 팔어 팔고 이거 왜 따로 되지? 이거는 품질이 좋은건가 본데? 됐다 팔어 양이 물 주세요 물 주라고? 아 아 오케이 먹어 씨앗을 또 사와야겠네 잃어버린 물건을 찾습니다 내 도끼를 잃어버렸어 혹시 만약에 찾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가져다줘 도끼가 없어서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 하냐 찾는 분께 헤이의 250골드를 준다고요? 그냥 내 도끼 줄까? 마니에 농 목장 남쪽에서 나무를 자른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니에 농 목장 여긴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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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끼를 아니 대체 얼마나 좋은거길래 250 250골드나 주고 찾으려고 하는거지? 그냥 죽은 다음에 일단 엄청 좋은거면은 제가 쓸게요 그리고 아 내가 쓸정도는 아닌거 같다 하면은 그냥 돌려주고 그렇게 하면 되죠 게이드 원래 다 그러는거지 뭐 흐흫 보통 도끼가 아닌가봐 진짜 금도끼 막 티타늄 도끼 이런거 아냐? 그거는 내가 써야지 도끼를 나무를 하고나서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그럼 이 근처에 어딘가 있는거 같은데 아무튼 인벤트리가 꽉차있어 주차진 먹어 안먹어지네 나무를 하다가 잃어버렸다 대체 어디서 나무를 한거야 설마 물가에다가 빠뜨린건 아니겠죠? 낚시로 건지라는건 아니겠지? 설마 설마? 낚시로? 설마 이걸? 낚시줄 근데 끊어지겠다 도끼를 낚시대로 건지려면 whatever 으악 으아아아 뭐야 이거 잠깐만 비워야되는데 기다려 기다려 아닌가 낚시 남쪽 목장의 남쪽 나 왜 여기있냐 아니 잠깐만 여기가 아니잖아 잘못 왔네요 아닌데? 여기 목장 아니야? 마리? 맞는데 여기? 어? 꼬마야 일로와봐 혹시 도끼 본적 있니? 낯선사령관 대화하고 싶지 아니 도끼 본적 있냐고 도끼 지금 250골드가 달렸어 도토리 하나 줄까? 이거 하나 줄게 나 주는거야? 좋아하네 본적 있어? 말 좀 해줘 어어 간다 간다 으엑 냄새나 너네 뭐하니? 왜 잠긴거야? 하수구 탐험하고 싶은데 내 생각엔 권토 아저씨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권토 교수님? 박물관 운영하는 아저씨? 왜 그 아저씨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 주머니에서 그분 주머니에서 크고 녹슨 열쇠가 떨어지는걸 본적이 있거든 오싹한 하수구 문짝에 크고 녹슨 열쇠 딱 어울리지 않아? 아 그 이 뭔 소리야? 왜? 왜 그래 얘들아 저 안에서 뭔가 움직였어 그래? 근데 왜 내가 가냐? 가지마! 너 뭔데? 내 자신아! 뭐죠?